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실무를 담당할 경제자유구역청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현재 127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미 개일사를 필두로 모두 276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거기에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갑니다. 재단 변화하는 기업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재단 변화하는 기업과 관련해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자기소 Wasser은Prive2라이터 board에 대단합니다. 우리의 회사와 리포합을 향해 드렸어요. 우리의 회사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존재는 그가 있고, 한국의 존재는, 그리고 한국의 존재는,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한국의 존재가 있는지요. 한국을 있는지 말하는지, 이는 한국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는 한국의 존재에 아주 잘 대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사회에 대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XOMDO, as a city of innovation, as a city that they call smart on how they use resources, and also as a city that wants to somehow show a different way of urban development. XOMDO, as a city of innovation, KBS Inside 경인 진행을 맡고 있는 김명섭입니다. 1997년 IMF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며 2003년 출범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어느덧 출범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차세대 산업 육성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준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가능성과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나왔습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차세대 산업과 관련해 해외 취재를 다녀온 KBS 박재우 인천지국장도 함께합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청장님, 인천경제자유구역 20년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이에요. 이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개념을 생성한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특구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특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 이것을 개선을 해서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좋고 살기가 좋은 그런 곳을 만들어서 외국인의 기업과 그다음에 자본과 기술을 많이 유치를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특별하게 2003년도에 지정을 한 경제특별구역을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기자, 그럼 20년 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1997년에 IMF라는 외환위기. 그래서 외환을 안정적으로 좀 공급받기 위한 그런 특별한 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를 끌어오기 위한 이런 지역이 필요했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두 번째 계기로는 어떻게 보면 바로 이웃 나라의 중국의 상황. 1990년대에 중국의 개혁 개방을 통해서 상하이라든지 선전이라든지 그런 특구들을 만들어서 경제 개방의 효과를 톡톡히 봤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와 유사한 특구를 만들면 우리도 좋지 않을까.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특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래서 이제 인천에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시 이제 김 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경제 자유구역, 왜 인천이었을까? 아까 박재열 기자가 잠깐 얘기를 해 주시긴 했는데 송도나 영정도, 청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굉장히 미개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점을 보고 선택한 겁니까? 이제 인천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청라지구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또 영정의 일부도 이제 매립지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타블라 라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 흰색에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그런 흰 종이와 같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립된 개발 계획을 토대로 해서 외자를 유치를 하고 기업을, 저욱더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에 좋은 입지적인 조건이 있었다. 그다음에 국제공항과 항만을 또한 가지고 있는 이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 공항과 더불어서 우리가 수도권을 2,60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을 배후로 두고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점들을 살려서 인천이 경제 특구로서 지정이 되는데 가장 역시 최적한,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중앙부처와 또 국회, 그리고 청와대를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끈질게 설득을 해와서 수용이 된 그러한 형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외자들 많이 좀 유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을 포함해서 총 9개가 지정,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148억 달러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전체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금액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유치를 한 것을 총합을 하면 그것이 한 30%에 해당하죠. 그런 상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하나의 첫 지정된 사례로서 그리고 가장 먼저 준비된 그런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우리가 계획한 그런 성과들을 잘 이루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 경제자유구역 중에 하나지만은 그 성과는 한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 투자 기업이라든가 국내 기업들도 거기에 입주를 하면 어떤 특혜를 받습니까? 먼저 우선은 세제 혜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라면 지방세와 국세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방세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혜택이 있고요. 국세에서는 관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법인세의 혜택도 있었었는데 이것은 EU에서 불공정한 게임이다 해서 이것을 이의를 재개한 바람에 법인세의 혜택은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제 혜택도 있지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혜택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일종의 수의 계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가격으로 그러니까 거의 조성원가 수준으로 부지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혜택이 됩니다. 적시에 또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지작물이 있고 기존에 어떤 소유주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거나 토지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시간들이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흰 도화지, 빈 석판과 같은 그러한 매립지 위에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혜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제 혜택도 있지만은 이러한 원하는 토지에 원하는 가격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수의 계약 이것을 협약을 할 수 있는 것을 경제자유구역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공항과 항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산업의 특성상 공항과 항만을 같이 옆에 끼고 있으면 유리한 점이 많겠죠. 예컨대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바이오의 생산물이 공항과 가까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공항에서 환적을 하고 이것을 해외로 수출을 하는 데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 투자 유치기업하고 한국 기업들 중에 거기에 입주한 기업하고 조건은 같습니까? 네,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요. 왜 외국 기업에만 그렇게 특혜를 주고 한국 기업에는 특혜가 없어서 그런 혜택이 없어서 사실상 역차별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투 기업의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외투하고 한국 기업이 조인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외국 기업도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의 어떤 기업의 풍토라든지 환경, 그다음에 법제 이런 것을 모르고서는 기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기업을 같이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하고 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로 용지를 일부 지정해서 국내 기업끼리 경쟁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병행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조인트한 외국 투자 기업 비율이 한 몇 퍼센트 될까요? 지금 이제 외투 기업은 경제 자가 운영 내에 206개가 있고 경제청에서만 이렇게 유치를 한 경우가 90개가 있는데 90개의 거의 대부분은 국내 기업과 조인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선진의 기술 또 경영 노하우 이런 것을 같이 조인트해서 초기에는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국내 기업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런 기업이 커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전국에 경제 자유 구역이 9군데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천하고 다른 지역들하고 좀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별성이 있다면 저는 첫 번째로 들고 싶은 것이 인천이 갖고 있는 갯벌 이것을 매립을 해서 이런 매립지를 확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여의치 않았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 자유국들은 그런 지역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동해안만 하더라도 수심이 깊어서 별도로 매립할 수 있기가 매립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다는 것이 인천으로서는 축복이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갯벌을 매립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불편한 점이 좀 있죠. 환경을 훼손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또 자연을 훼손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지만 그 도시 안에 자연을 다시 담는 노력을 우리는 굉장히 밀도 있게 치밀하게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그런 녹지 비율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또 GCF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계의 환경을 구하기 위해서 GCF로 우리가 유치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일부는 아이러니컬하고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결국 이러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연과 환경을 더 위하고 그런 것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왔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 그럼 20년을 한번 우리 점검해보죠.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문을 열었을 당시에 하고 지금 현재 20년 동안의 어떤 성과를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죠. 질적인 부분을 보면 아까 제일 큰 게 외국인 투자 유치니까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받아들인 게 148억 달러 정도였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20조 원 정도를 인천, 송도, 청라, 영종 이쪽 지역에 2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고 개청 당시에 20년 전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체가 3개에 있었습니다. 3개에 있었던 게 현재 206개로 크게 늘어났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체가 한 3200개 정도 되니까 다 합치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한 3400여 개 정도의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하면서 일자리가 생기게 되니까 당연히 인구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개청 첫 회는 전체 인구가 2만 명 정도, 2만 5천 명 정도 있었는데 현재 인구가 한 3개 다 합치면 한 43만 명 정도 되니까 곧 50만 명을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인천시 내에 또 다른 글로벌 도시가 있는 거예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도시가 있는 건데 그게 가능했던 건 각종 국제기구를 유치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UN의 녹색기후기금, UN의 지속가능발전센터 그래서 10개 이상의 국제기구 사무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국제기관들이 인천을 굳이 택한 이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는 국제기구를,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 국제기구가 많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국제기구를 처음으로 끌어들인 게 APCICT예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보통신훈련센터를 우리가 최초로 인천에다가 유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GCF를 끌어들였거든요. GCF와 월드뱅크를 비롯해서 GCF가 녹색기후기금? 녹색기후기금입니다. 제일 큰, 그러니까 그건 본사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UN의 사무국이 거기에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다른 이제 국제기구들은 UN본부라든지 사무국이 다른 지역에 있는데 이제 GCF만큼은 그 사무국이 송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월드뱅크를 비롯해서 15개의 국제기구를 끌어들였는데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하나를 끌어들이고 GCF를 끌어들이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제 집적화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용이하게 유치를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체계적으로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들의 청주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삶의 어떤 공간을 같이 확보를 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송도에 국제기구가 밀집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국제기구를 물리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경을 써나가야 될 게 국제기구 유행기구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한 관점에서 그러한 글로벌한 이슈를 우리 인천 송도가 이것을 선제적으로 그런 이슈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계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기구분들 좀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일단 정주 여건에 대해서 그분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편의를 보아주는데 좋은 것은 좋다고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한 가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분들이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영어가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생활하는 데 가장 큰 불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이나 어떤 집을 구하고 쇼핑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하는 것도 이제 상당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큰 불편이 영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편의 1순위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영어 통용도시입니다. 그래서 사회 일각에서는 반대도 좀 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한글을 훼손하거나 민족의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위축을 가져오는 그런 게 아니라 민족의 정신과 한글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세계만방에 더 떨치고 알리고 하려면 그것이 언어라고 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영어다. 그래서 영어가 이 송도 경제자유구역 청라 영종에서는 이것이 기초생활영어 이 정도는 다 통용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사업을 일관되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래 신산업 분야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김 청장님인데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미래산업의 요람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송도, 청라, 영종 이게 각 부문별로 산업이 특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일단 송도에서는 이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국가 핵심 전략 산업 중에 하나가 이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어가는데 산학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를 토대로 해서 스마트 시티를 전 세계에 확산을 시켜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교육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요. 그 다음에 영종도는 이제 물류와 항공과 물류 그 다음에 관광, 레저 이 분야에서 특화된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에 덧붙여서 MRO 산업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한국 성비 산업. 그렇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청란은 이제 금융을 비롯해서 첨단 산업과 로봇, 그 다음에 미래 자동차 이런 신기술들, 그 다음에 수소 이런 산업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송도 바이오 산업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 눈에 띌 만한 성과들 어떻습니까? 우선 그 바이오 클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셀트리온 기업을 좀 들어보셨죠. 이제 벤처로 시작을 해서 이것이 이제 유니콘이 된 아주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이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동아 소시오와 이제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 에피스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또 최근에는 이제 롯데 바이오로직스에 이르기까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바이오 시밀러와 CMO, CDMO 분야로 해서 다 들어오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분야로 그 R&D 센터로서 좀 본사와 그런 백신 연구소가 이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 기업들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헬스라고도 보셨을 텐데 지금 이제 사이티바로 바뀌었습니다. 사이티바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독일계의 머크 불란서계의 생고뱅을 비롯해서 지금은 썸머피셔라든지 사투리오스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와 CMO, CDMO를 하는데 일종의 원부자재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바이오 클러스터를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부족했던 점은 뭐냐면 R&D 분야가 바이오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취약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집중을 하는데 R&D 분야하고 그 다음에 임상병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명실상부한 그런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겠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 기자 김 청장께도 영국의 지배를 한 800년 가까이 받았기 때문에 중세 때 그리고 최근에까지도 아주 가난한 유럽의 서쪽 변방 국가였는데 1980년대 90년대 불과 한 30, 40년, 20, 30년 전부터 급속도로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이제 바이오 산업이 있는데 아일랜드에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유인책은 세제 혜택인 거죠. 세제를 유럽의 평균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이런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엄청나게 세제 혜택을 많이 줬다는 것 두 번째로는 행정의 인허가라든지 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그런 인허가 상황들을 그 기업에 최적화되게끔 해서 공장 설립부터 새로운 인력들을 공급하고 하는 것까지 모든 스케줄들을 그 기업에 최적화해서 기업에 맞게끔 해서 인허가 상황들을 빨리빨리 해서 기업에 편리하게끔 해준다는 것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우수한 인력 공급이 제때 되도록 하는 것 그렇게 세 가지 점이 크게 보면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그 행정 규제에서는 아이디에이라고 그 아일랜드의 그 경제개발청 거기서 주도적으로 기업 규제나 이런 걸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줬고 세 번째 인력 공급은 엔이비 알티라고 내셔널 인스터뷰트 바이올로직스 리서치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연구와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인력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세워서 거기서 기업에 맞게끔 인력 공급을 즉시 즉시 해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박 기자께서 인력 공급과 이제 제도적인 지원 문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아일랜드 사례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는 개선점은 없나요? 아까 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바이오 쪽으로 보면 인력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력 공급이 그 단계에 맞게끔 즉시 즉시 해주는 게 필요해서 우리 인천에도 이제 엔이비 알티 아일랜드와 유사한 케이 엔이비 알티를 만들었는데 아일랜드에서 그렇게 강점을 가지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영국의 지배를 800년 동안 받으면서 자기들한테 가장 많이 얻은 건 영어예요. 아일랜드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어가 다 되고 유럽을 따지면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영어를 하지만 기본적인 그건 세컨드 랭기지로 영어를 하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펄스 랭기지로 영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이 누구를 뽑아도 다 영어가 다 돼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왔을 때 어떤 인력을 뽑아도 영어로 다 소통이 되고 영어로 모든 것들이 관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일랜드의 또 다른 강점은 인력 공급에 있어서 영어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는 것. 그런 점들이 제가 볼 때는 인천에서도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영어 통용 도시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아일랜드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력 공급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가 지금 인력 양성 문제 얘기를 했는데 언급해 준 게 아일랜드 국립바이오 생산인력양성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도를 지금 송도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 센터입니다. 여기에 이제 K-나이버트, NIBRT, 나이버트가 한국적인 그런 어떤 특수성을 또 가미를 해서 K-나이버트로 해서 이쪽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실용화 센터를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WHO에서 주관을 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정이, 송도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업을 이제 전개해 나가서 전 세계에 특히 이제 뭐 중저소득 국가들의 인력들한테 이런 바이오에 대해서 교육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K-바이오 랩퍼브를 또 우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펼쳐나갈 때 바이오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그 인력들을 즉시에 공급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들이 보다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바로 이제 송도에서 마련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 가지고 이제 영종도는 물류 항공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항공기 기존에 이제 여객기로 사용하던 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그걸 항공기 전환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영종이 항공기 전환 사업의 허브로 동아시아의 허브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박 기자가 이 부분도 또 해외에 가서 취재를 해온 걸로 아는데 항공 산업이 발달한 이스라엘에서 취재를 했죠. 그쪽의 산업 편안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인천공항의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MRO 사업은 항공기를 수리하고 관리해주는 메인테이너스 리페어하고 오버롤 하는 항공기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쪽이 필요한 거고 금방 말씀하신 이제 개조하는 것은 비행기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비행기라는 게 보통 이제 뭐 세계 양대상이 보잉과 에어버스라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양대상백이 있는데 이 비행기 뭐 보잉으로 보면 뭐 747이나 777 시리즈와 같이 대형 기종들이 여객기가 보통 한 400인승 이상 500인승 되는 대형 기종 에어버스로 보면 뭐 A330 시리즈가 나오는 그게 그 정도 대형 기종인데 그런 기종들의 비행기 한 대 가격이 한 3500에서 4000억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새 비행기를 그렇게 사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 항공사로서는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객기를 한 20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이제 유지관리 보수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객기로서의 수명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0년 정도 된 그렇게 대형 비행기들을 화물기로 개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컨버전이라고 해서 개조 사업을 하는데 그 항공기로 개조하는 보잉의 그렇게 여객기를 747이나 777과 같은 그런 여객기를 개조하는 허가권을 보잉사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에 줬는데 그게 이스라엘에 있는 국영업체 아이아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보잉에서 그 개조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 화물기로 개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비행기를 하나 만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거의 비행기를 새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시간과 또 부품과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와 전쟁 중이라는데 전쟁 직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주로 그 아이아이 위치가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도시 공항이 있는데 텔아비브 국제공항에 바로 붙어서 그 회사가 있고 그 안에 비행기를 수리할 수 있는 또 개조할 수 있는 공간을 경납고를 하는데 그 경납고가 16개의 경납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납고마다 그 안에 비행기를 넣어서 개조도 하고 수리도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인천공항이 그 아이아이 사와 협약을 맺은 것은 그 항공기를 개조하는 그걸 아시아태평양 쪽에 있는 여러 공항 중에서 싱가포르도 아니고 홍콩도 아니고 상하이도 아니고 뭐 도쿄 나리디도 아니고 인천공항이 그 허가권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합작 회사를 만들어요. 샤프 테크닉스 케이라는 회사와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그 합작 회사가 여기에서 이제 그 개조를 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그 제4활주로 옆에다가 지금 경납고를 만들기 위한 허가를 내서 거기에서 이 개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 가서 그 아이아이의 사장단 임원단들과 여러 명 다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임원들의 평가가 인천공항에 대해서 되게 높은 신뢰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술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협약을 맺은 건 747과 777 주로 이제 777 기종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를 하는 이 권한을 지금 따왔는데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그 사장은 한국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보잉 777에 플러스 에어버스를 개조하는 사업권도 인천공항에 주겠다. 거기에 더 붙어서 777 다음이 이제 787 시리즈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787 여객기도 화물기로 개조하는 권한을 인천공항에 주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사실상 인천공항 한국으로 볼 때는 향후 한 50년 정도에 우리가 이제 제품 구매를 이미 받아놨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정주 여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이제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살만한 인재들이 와서 살만한 그런 정주 여건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그 인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은 대중교통, 의료분화 이 부분이 좀 수도권 평균보다 좀 미흡하다. 이런 대답이 나왔는데 개선책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 고민을 많이 해온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해 나갈 때 어떤 기업과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냐 이것을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 첫째가 교육 여건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의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브란스병원과 현대아산병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공사를 하고 있거나 공사를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인류, 초인류 병원들이 이제 완공이 되면은 질 좋은 그런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대체로 아직까지도 서울로 가는 시간이 얼만큼 단축이 될 수 있느냐. 교통 편의가 어떻게 좀 더 편리한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우선 그 GTX가 2030년에 놓여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운항이 되면은 우리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8분에 도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아주 획기적인 그런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저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이 경제자유구역에서 거주를 가면서 서울을 간다 이런 것보다는 직주 근접형으로 그래서 좋은 직장과 일자리가 경제자유구역에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또 거주하기가 좋은 그런 여건을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본질적인 또 해결책이기도 하고 이것이 도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환경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서 살면요. 환경과 자연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훨씬 더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면은 그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정주하기에 좋은 그런 글로벌 도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급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차병원하고 글로벌 특화병원을 송도에 유치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 각서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분들이 아니 필수 물료를 왜 안 갖다 놓고 그 난임 치료, 주위기 세포 치료, 항노아 이런 특정인들을 위한 치료만을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수익성 있는 병원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인천 지역이 의료 서비스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불만들을 그동안 많이 제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세브란스, 그다음에 아산 병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800병상에서 1,300병상까지 다 이렇게 대규모의 병원으로 설립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백옷 신도시에는 800병상의 서울대병원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럼 서울대병원 말씀하십니까? 네, 서울대병원이 백옷 신도시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아, 배우 도시예요? 백옷 도시라고 해서 시흥에 백옷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은 어쩌면 의료 서비스 과잉 지역이 된다라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미래. 네, 미래가 아니고 이제... 제가 보니까 송도병원 같은 경우에는 2026년 12월.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산병원은 2027년. 그렇죠. 아직 착공은 안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다 이제 3, 4년 이렇게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냐. 의료 서비스 과잉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차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병원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좀 가득 우려가 좀 깊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과대 출혈 경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이 그러면 기존에 들어오려고 했던 병원들이 축소해서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분야, 난임, 그다음에 안티에이징 이것은 새로운 미래 의료 산업이면서 또 틈새 시장에 가면서 이 두 가지를 다 노릴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화된 병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더 맞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지금 이제 차병원에서는 이 바이오 연구센터, 그다음에 의구학 대학에 대한 일부 학과 이런 것들이 같이 조인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 중심 병원을 또 세워가면서 그런 틈새 시장으로 할 수 있고 미래 산업, 의료 산업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그 어떤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그 시민단체라든가 지역 주민분들 좀 설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더욱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최적회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분들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송도 8 공군의 R2 블럭이라고 거기가 이제 인천자유구역청이 가지고 있는 땅하고 포함하면 한 20만 제곱미터가 넘더라고요. 굉장히 큰 땅인데 거기에 원래 K컨텐츠 시티를 추진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직면해가지고 지금 무산된 걸로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다른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이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시민 10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합니다.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때의 약간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이라고 하면 인천시민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리얼미터에서 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K컨텐츠 시티를 오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일부에서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 언론에서 제기를 했었었고 이것이 잘못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송도가 송도이고 청라가 청라일 수 있고 영종이 영종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경제 자유구역이 경제 자유구역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수의 계약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삼성바이올로직스 셀트리온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유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의 계약이거든요. 50만 평을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 측에서 추가로 학교 재단에서 돈을 대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수익을 여기서 발생시켜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글로벌 캠퍼스를 여기다가 지게끔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예컨대 K컨텐츠 시티를 어떤 누가 우리나라에서 송도를 위해서 그것을 지어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수익이 자체적으로 발생을 해서 글로벌 기업을 유치를 하고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K컨텐츠 시티로서 명실상부한 K컨텐츠 시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예컨대 아레나 같은 경우다. K-POP 아레나 같은 경우다. 이런 것들을 들여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수익을 뽑아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일 때는 우리가 수익 계약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런 거고 그것이 일부 예를 들어서 좀 수익 계약을 하기에 미흡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는 공모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 계약이라고 할 때 수익 계약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수익 계약이 아닙니다. 수익 계약이라고 할 때는 그 규정된 사전에 소정의 규정 절차를 전부 다 이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투의 규모가 다 확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부 논란이 돼서 이것이 좀 백지화된 상태에 있었습니다마는 시민 민의가 이렇게 다 확인이 되었고 K-컨텐츠 시티에 대한 열망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R2 부지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공무를 통한 그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컨텐츠 시티 사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인천시하고 좀 의견이 많이 달랐다고 들었는데 K-컨텐츠 시티도 이것이 이제 백지화되고 보니까 백지화되고 보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K-컨텐츠 시티에 대해서는 K-POP 시티에 대해서 국정감사다, 기타 여러 가지 지역에서도 시의회에서도 다 다루었습니다마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증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사업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제기하는 그런 의견이고 K-컨텐츠 혹은 문화, 예술, 관광 6809가 R2 부지가 원래 그러한 목적으로 개발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와 그런 예술, 관광 이런 업무도 시설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정한 그리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개발 사업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총장님 마지막으로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해요. 이 기본계획에 꼭 담겼으면 하는 내용,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죠. 네. 그 3차 기본계획 안에도 그런 정신을 담았는데요.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때에 추가로 지정할 때에 어떤 전체적인 전국의 총량이 있습니다. 전국의 총량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인색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제3차 기본계획 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기에 타당한 그러한 곳이냐 이것을 판단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을 해주는데 좀 이것을 수용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탄력적으로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도시를 개발을 할 때 하나 특화된 그 다음에 어떤 앵커 시설이라든지 그런 산업 분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글로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교육 도시로서 그것이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을 가진 세계에서 최고의 그 수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교육 도시로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보스턴과 뉴욕과 런던과 파리에서 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유학 오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기자도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주변국들에 비해 더욱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입니다. 한국 미래 신산업 성장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게 될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우리나라 경제의 새 지도를 그려나가길 응원합니다. 인사이드 경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